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3월의 물가상승률은 비교적 완만한 0.1%에 그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북아일랜드를 방문 중입니다. 북아일랜드에서 평화를 말하지만 공식 행사 이전에 영국 총리부터 만났습니다. 기밀문서 유출에 대해 논의했을 게 분명합니다. 이 문건에는 영국군 50명이 우크라이나의 특수군으로 파견됐다고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기밀문서 유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기정사실이고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외치던 바이든 독트린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강력한 분노를 하는 한국인으로부터 국민들의 동요는 크지 않은 영국 등 다른 나라의 반응도 주시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모든 우방국들이 기밀서류 유출로 폭로된 자국 관련 내용을 전면 부정합니다. 테네시주에서 총기 규제 강화 시위를 한 이유로 제명된 제스틴 피얼슨 전 하원의원은 오늘 의사당 밖의 의견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얼슨 전 의원은 아직도 KKK단이 주장이 남아있는 테네시는 앞으로 젊은 세대가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 어피니언을 뉴욕타임스에 보냈습니다.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발생한 은행 총격 사건에 사용된 AR-15이 켄터키 법에 따라 경매됩니다. 이런 총이 또 범행에 쓰여지기도 합니다. 공화당 거물급 정치인들이 텍사스주 판사의 낙태약 승인 무효 판결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공화당을 포함해 미국 유권자의 53%는 낙태약이 합법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유죄가 확정돼도 대선 출마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메나탄 법원 직원들이 자신이 체포된 날 울었다고도 말했습니다. 브라질의 룰라드 실바 대통령이 오늘 중국을 방문합니다. 미국도 잡고 싶고 중국도 잡고 싶은 브라질인데 실바 대통령은 아직은 미국에게도 중국에게도 완전히 잡히지 않고 브라질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믿는 듯 보이는 그런 방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지금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잠시 뒤에 전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준비한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바이든 대통령이 북아일랜드에 도착을 해서 대학교에서 이제 북아일랜드 주민들도 만나고 했는데 25년 전에 북아일랜드 그리고 아일랜드 영국이 맺은 이런 평화협정 그때가 마치 굿프라이데이였기 때문에 올해는 지난주였는데요. 그래서 성금요일 협정이라고도 하고 그냥 금요일 협정이라고도 하는데 북아일랜드는 폭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말을 왜 했냐면 브렉시트가 진행되는 동안은 괜찮았는데 영국이 브렉시트에서 빠져나오면서 아일랜드 영국 북아일랜드 사이에 또 어떠한 북아일랜드 내부에서의 폭력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사실은 다짐을 하고 이제 세계에 이런 것들이 지금 국방부에서 기밀이 유출된 것과는 달리 각곳의 평화에 미국이 이제 뭔가 한몫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문이잖아요. 본인의 조상들의 고향이었으니까 홈커밍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오래된 일이니까 잊으셨을 수도 있을 텐데 북아일랜드 분쟁은 이제 수십 년 동안 아주 아주 예전에는 역사가 많았죠. 아일랜드의 역사가 이렇게 있고 저렇게 있다가 그러다가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죠.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독립은 예전의 독립은 그냥 말로써 조약으로 취해지는 게 아니라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 이전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남아있었고 어느 정도 50년대 60년대까지도 해서 아일랜드는 영국과 전쟁을 하죠. 이깁니다. 이기니까 당연히 독립을 했죠.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도 통째로 독립한 게 아니라 아일랜드의 북쪽은 워낙에 개신교도 많았고요. 해서 북아일랜드는 영국에 속해 있는데 이 북아일랜드 내부에서 이게 대만과도 비슷하기도 하고 뭐 다르기도 하고 합니다. 북아일랜드 내부에서 친영국계와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이 너무너무 이 분쟁이 심한 겁니다. 아니 우리 뭐 영국식으로 사는 거 너무 좋은데 뭐 개신교고 뭐 등등등등 하면은 민족주의자들은 우리는 아일랜드는 남쪽 아일랜드가 남쪽이 조금 더 크죠. 영토적으로 통합을 해야지 돼 하면서 그 내부에서 분쟁이 있고 영국으로 뭐 아일랜드로 막 이게 이제 막 퍼지고 하는 그런 평화가 1998년부터 지금까지 유지가 됐는데 지금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여러 가지 재정 문제 같은 것을 정비하는 가운데서 또 그 북아일랜드에서 뭔가 폭력이 또 있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어서 이런 거 하지 말고 북아일랜드 그 내부에서도 권력을 좀 쉐어하시라 서로 의견들이 맞지 않더라도 뭐 독일 같은 데가 그런 것을 잘하는 국가잖아요. 지금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연합정권이고 한국도 부분적으로 정의당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뭐 좀 이렇게 같이 일하는 게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파워를 쉐어하면서 평화롭게 지내십시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원래 잡혔던 일정입니다. 그런데 일정은 오래전에 잡혔겠죠. 그 이후에 국방부의 합찬본부에서 작성한 기밀서류 이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리시 순악 영국 총리 만난 지 얼마 안 돼요. 호주의 총리와 함께 샌드위고에서도 만나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이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흘 방문을 하는데 오늘 이제 북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로 가고 아일랜드 공화국으로 가고 그리고는 이제 오겠죠. 오는데 본인 휴대폰으로 막 사진도 찍어주고요. 이 미국 대통령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북아일랜드에서 막 사진을 찍으면 사진 찍어주세요 하면 그냥 싹 포즈만 취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이렇게 상대방의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 사람의 셀폰이에요. 셀폰으로 막 조정을 해서 사진 찍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면서 뭐 워낙에 오디너리 조이긴 하지만 현대의 정치인은 막 과묵하고 막 무게 잡고 그런 게 통하는 국가가 있죠.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북한이라든가 거의 어떤 국가입니까. 자유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허용되는 그런 국가가 아니고서는 미국의 대통령의 진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더군요. 물론 그 바이든 대통령이 주민들을 만나서 막 셀피를 찍고 하는 그 이전에는 길도 막히고 미국의 대통령인데 오죽하겠습니까. 아주 그 사뭄한 경비 같은 것도 해줬죠. 지난번에 영국 여왕이 사망했을 때도 미국 대통령만 다 다른 나라 대통령들 셔틀버스 타고 오라고 하고 프랑스 대통령은 걸어가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만 특별히 막 리무진도 타고 갈 수 있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 대통령은 세계에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안전을 특별히 그렇게 이제 보장을 해주는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것 가지고 문제 삼는 나라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아일랜드에서도 그랬고요. 북아일랜드에서도 그런데 평화를 말하는 이 바이든 대통령 앞에는 지금도 계속 브리핑을 받고 있겠죠. 미국이 심지어 이제 뭐 영국 것까지 다 도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 50명 프랑스가 14명 등등 미국도 14명 뭐 다른 나토 국가 등등에서 97명이 지상군으로 지금 있다. 그곳에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하는 이런 것이 나오니까 영국도 우리 아니라고 우리 아니라고 막 하잖아요. 당연히 리세수나 총리를 만나서 어제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은 딱 돌아오고 나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국이 돌아왔다. America is back을 트럼프 시대와 달리 얘기를 했고 또 트럼프 시대에 4년 동안 너무나 힘듦을 겪었던 유럽으로서는 미국에 기댔던 것이 있으니까 협조했던 것도 있고 그랬던 유럽으로서는 안심했는데 안심하다가 이런 일이 딱 터지니까 아니 동맹국을 말이야 동맹국을 이게 도청을 한단 말이야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한국에서 지금 야당의 공세도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의 여러 가지 정서적인 감정 굉장히 굉장히 강한 애국심 자존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엄청나게 지금 비난과 반감을 갖고 있는 부류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나라는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알려지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내용에 대해서 공화당조차도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 비난하는 것을 보류하고 있잖아요. 물론 일부 인기 영합주의자 커멘테이터들은 팍스 뉴스 등등에 나와서 바이든 대통령을 뭐 어떻게든 비난을 할 거리를 엮으면 엮을 수는 있으니까 그런 비난이 있지만 공화당도 지금 공식적으로 이 행정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바이든이 해외에 미국을 믿으십시오. 미국을 의지하십시오. 의지하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게 그 말이잖아요. 같이 가십시다 해놓고는 이런 일이 터져서 지금 북아일랜드에 있는데 동맹국의 반응을 이제 미국도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가장 강하게 어제 오후부터 뉴욕타임스의 최상훈 서울 지국장이 한국에서 얼마나 강하게 지금 야당 그리고 이제 일부 시민 얘기는 안 했어요. 야당 정치임 또 특히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게 사실이면 국민을 향해서 미국이 사과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지금 여당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그 내용 자체도 사실이 아니고 미국이 도청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지금 세계 다른 나라와 다 마찬가지거든요. 다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미국 당사국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청을 한 것이 사실이고 뭐 부분적으로 왜곡된 것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뭐 내용도 사실이다. 이런 정도로 미국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 굉장히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영국도 우리 보내지 않았다. 그 유출된 문건의 내용이 틀리다. 이스라엘도 틀리다라고 얘기하고 우크라이나도 틀리다라고 하고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가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정보원이 러시아 정보원과 함께 일을 한다고 러시아 돕는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도 미국 몰래 한 4천 개 정도의 로켓트를 비밀리에 생산을 해서 러시아에 준다. 이런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집트도 아니라고 이건 정말 놀랄만한 일이죠. 미국이 이집트에 얼마나 많은 돈을 원조를 하고 있는데 뭐 수십억 달러 원조를 받는 이집트가 아니 러시아를 위해서 로켓트를 제조하려고 했다고 그래도 미국도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는 화내지 않잖아요. 외교에 있어서는 뒤로 할 일이 있고 앞으로 할 일이 있고 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분명하게 도청 방식을 밝혔고 전화도 도청 그리고 전자 여러 가지를 밝혔고 한국은 도청당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진위를 가리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영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서 국가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도청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뒤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 한국에서 처음에 이 일이 터졌을 때 다른 나라의 반응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서 뭔가 사실로 드러나면 미국과 얘기해 보겠다 하다가 이건 아니다. 도청도 아니고 그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나라도 한국과 사실은 입장은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는 국민들이 막 불가치 화를 내고 이게 굉장히 정치화되고 하지 않는 데 비해서 한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반대의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는 그 정도고요. 그래서 조사하려면 몇 개월 걸릴 수 있겠죠. 지금 법무부도 조사를 하고 연방수사국도 조사를 하는데 미국으로서는 뭐 국가 안보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뭐 오크라이나를 어떻게 했다 이것도 다 사실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왜곡될 수 왜곡됐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느 부분이냐면요. 제일 처음에 뭐 디스코드가 됐던 어디가 됐던 이게 딱 나왔잖아요. 이 나온 시기도 또 1월이 아니라고도 하고 그런데 1월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 보면은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유튜버도 등장을 하고 뭐 아주 잘잘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줄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크라이나도 그건 아니다. 그리고 미국이 왜곡된 것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있었는데 날짜에 따르면 그러나 그 이후에 그 계획을 수정한 것도 있다 했는데 왜곡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딱 한군 일제히 같은 날 여러 소셜미디어에 나온 게 아니라 한 군데에서 시작해서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다른 것으로 또 넘기고 넘기고 폴첸까지 텔레그램까지 트위러까지 온 거잖아요. 돌아 돌아서 거기서 텔레그램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크 텔레그램에서 이게 이제 사진으로 올려진 것이니까 그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자국이 이기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예를 들어서 보여주기 위해서 러시아가 이걸 미국 것을 이렇게 딱 도청을 해서 했다는 게 아니라요. 러시아는 지금 도청당한 국가입니다. 국방부가 뚫려버린 국가입니다. 다만 이렇게 뚫려서 그것이 세상에 퍼졌을 때 퍼진 것을 가지고는 이제 왜곡했을 수 있다. 그 정도고요. 한국에 관한 게 왜곡됐다. 이런 말은 아직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비디오를 통해서 두 명의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 군인이 러시아 군인에 의해서 참수당했다. 길에서 목이 잘린 채로 파괴된 자동차 옆에 내동그라져 있다. 이걸 보고 세계는 행동을 해야지 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 몇 개월 전이라면 굉장히 큰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 텐데 지금은 이제 전쟁도 오래되고 그리고 다른 이슈들이 많으니까 별로 크게 주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수없이 반복되는 일에 모두 반응해야지 된다 하는데도 모두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오늘 이제 브라질 대통령이 중국에 가는 것이 주목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제가 시간을 보면서 길게 또는 짧게 전해드릴 테고 미국은 이 사태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동맹국과의 관계 다 신경을 써야지 되는데 미국은 나중 문제고요. 미국에서는 뭐 지금 의원들이 우리에게도 브리핑을 해달라라고 얘기하는데 국방부조차도 완전하게 파악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수사가 끝나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뭐 처음에 조금의 브리핑은 가능할지 모르지만요. 그래서 미국 문제가 제일 뒤에 세 번째 그 다음이 이제 동맹국 그런데 동맹국은 한국을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이 더군다나 시기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방문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따라서 한국도 어떠한 무기 같은 것을 미국에 판다 해서 미국을 일단 미국에 빌려준다. 이런 식으로 그 기밀 유출 때문에 각 나라에서 정책을 바꾸는 것이 지금 굉장히 많고요. 미국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지게 하는데 이 기밀 유출이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이제 시작되네요. 팀 스카치라는 캐롤라이나 주의의 하원 의원도 제가 이제 대선 출마에 대해서 발표를 할지 탐사위원회를 우선 설치를 하죠. 그래서 이제 딱 간을 본다는 겁니다. 간을 본다 하면 조금 치졸하게도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탐사를 해본다는 겁니다. 여론은 어떤지 내가 돈은 충분히 모을 수 있는지 당연히 공화당의 후보로서요. 제가 이런 걸 볼 때마다 느끼는데 참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얼마 시간이 많이 지난 것도 아닌데 위치가 바뀌는구나. 팀 스카치라는 사람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와 같은 주 출신이고요. 그리고 또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되는데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팀 스카치를 어떤 자리가 비웠을 때 그 자리에다가 주지 사이의 권한으로 채웠습니다. 그 뒤에 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아주 우뚝 솟았고 말을 잘하고요. 보통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 정치인들이 참 말을 잘하죠. 음성도 좋은 사람 좋고 그리고 이제 무슨 울림이 있는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연설가가 많습니다. 버라고바마 전 대통령을 포함을 해서 그런데 이 사람도 그렇게 해서 조금 크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딱 전당대회 때 말을 시키잖아요. 그 전당대회 때 흥인에 대한 차별은 없다. 본인은 차별을 못 받았는가 보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유명해지고 그런데 그 사람이 니키 헤일리에 의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유명해진 사람이 결국은 그 두 사람을 상대로 공화당 예비선거에 나온다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것은 다 변한다. 그런 느낌을 갖고요. 잠시 뒤에도 미국의 역사도 조금 볼 수 있고 뭐 어디에서 살고 계시든지 미국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는 마이너스 나는 뉴스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뉴욕타임스에 실린 어피니언을 포함을 해서 몇 가지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에서 이제 참 미국이 주마다 법이 다르고 하니까 범죄에 쓰여졌던 총은 그 총은 이제 주정부에 속하게 되고 그리고 주정부마다 이제 다르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죠. 켄터키주는 루이빌에서 은행원이 다른 은행원들을 5명을 숨지게 하고 본인은 경찰의 바디캠을 보니까요. 경찰이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각도 자체가. 그런데 이 용의자 범인이 딱 나와서 총을 쏴서 한 경관이 머리에 총을 맞아서 숨졌고 또 다른 경관도 지금 위독하다고 하는데 그 경관이 총을 쏴서 범인은 숨졌습니다. 그 총이 AR-15이었고 사건이 일어나기 엿새 전에 합법적으로 구입한 총입니다. 그 총이 1998년도에 켄터키에서 만들어진 그 법에 따르면 주정부에 속해서 주정부가 날짜를 정해서 경매에 붙인답니다. 경매에 붙인다면 누군가가 싼 값에 AR-15 총을 사겠죠. 그러면 정부에서는 그 총이 또다시 범죄에 쓰여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데이터는 없답니다. 이걸 켄터키주의 한 신문이 쭉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는데 그 수많은 것을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적어도 12정 이상은 또 범행에 쓰이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대량 살상사건에 쓰였던 그 총이 다시 거리로 나와서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다. 합법적으로. 이게 이제 켄터키의 법이다 하면서 켄터키 주지사가 민주당이잖아요. 이번에 또 두 명 친구를 잃었고 이번 사건으로 정말 이건 정말 참담하다. 이런 일을 진행을 해야지 되는 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총기 권한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상황을 놓고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주지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범행 자체가 비난받을 일이지. 총이 무슨 죄지? 그렇게 거기에 쓰여진 총을 아무 죄 없는 총을 또 누군가가 사서 뭐 쓴다면 그게 왜 잘못이지? 왜이냐? 이게 또 이제 총기 권리를 주장하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죄지 총기가 무슨 죄냐. 범행이 죄지 총기가 무슨 죄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어피언니언을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텍사스주가요. KKK단이 태어난 곳입니다. 제가 도시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P자로 시작되는 텍사스가 아니라 테네시요. 테네시 며칠 전에 주명의 흑인 의원이 제명됐던 그 테네시주의 P자로 시작되는 곳에서 KKK단이 만들어졌던 곳인데 그래서 테네시에는 아직도 그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KKK단의 역사와 KKK단이 생각하는 것과 또 최근엔 백인 우월주의고요. 당연히. 그리고 흑인이 우리를 대체할 수 없다. 유대인이 우리를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막 뭐 꼬깔모자 하얀 거 쓰고 막 외치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트럼프 시대에 버지니아에서 시위할 때도 그런 행진 같은 걸 했었잖아요. 그런 뿌리가 테네시주에는 많이 남아있는데 그 테네시주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이 굉장히 그러니까 공화당이 다수당이라고 말하면 진짜 이건 어폐가 있긴 있네요. 그런데 어쨌든 그 지금 테네시주의 공화당의 성향도 그런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그 저스틴 피어슨이라는 오늘일 겁니다. 아마 어떤 카운티 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공화당 하원이 쫓아 냈지만 총기 규제를 해야지 됩니다. 하고 시위대와 같이 시위했다는 목청을 높였다는 이유로 그런데 오늘 그 커미션이 다시 이 사람을 하원으로 돌려보낼 겁니다. 그러면 저스틴 존스라는 바로 그 동료 의원과 마찬가지로 하루 이틀 차이를 두고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 저스틴 피어슨이 뉴욕타임스의 어피니언을 보냈는데 제목 자체가요. 공화당이 나를 제명시킨 주의사당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1월 달에 하이스쿨을 같이 다녔던 그런 친구가 총에 맞아서 숨졌답니다. 1월 달이면 선거가 11월 달에 있었으니까 그 뒤에 이제 본인이 뭐 하원의원이 되고 막 그런 그 시점이잖아요. 굉장히 사랑스러웠고 너무너무 스윗한 친구였었다. 그리고 내가 하원의원으로 딱 그 선서하고 일하기 한 달 전에는 셀비 카운티의 중학교 코치였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셀비 카운티의 커미션에서 오늘 이 사람을 아마 다시 하원으로 돌려보낼 겁니다. 공화당 그 하원의 뜻과는 반대로. 그리고 2월 달이 2월 달이 28일인데 열흘이 지나니까 20명이 맨피스에서 총에 맞더라. 내가 대변하는 카운티에서 셀비 카운티에서 월요일에는 켄터키 루이빌에서 5명이 총에 맞아서 숨졌다. 테네시주의 네슈빌에서 바로 그 커버넌트 초등학교에서 총격사건이 일어난 게 3월 27일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날 다음날 3월 30일 사건이 있었던 날이에요. 제명당하게 되는 원인이 생긴 날 3월 30일까지 의사당 이렇게 걸어 들어갔는데 시위대들이 엄청 많았고 그리고 시위대들 가운데 어린이들도 있었는데 Am I next? 다음은 내 차례인가? 이런 거 하고 물음표를 한 Am I next? 하는 것을 피켓을 많이 들고 있었대요. 시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본인의 잡은 그때 이제 하원의원이었으니까 행동하는 것이었는데 공화당 정치인이 다수당이 99명 하원 가운데서 75명이 공화당이 의미 있는 행동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날마다 와서 시위하고 기도하고 그게 또 이제 부활절 주간이고 해서 희망으로 어둠을 걷어내고 빛을 비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것들도 생각이 났고 했는데 미국인들은 세계인들은 지난주에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시위했다는 메가폰 잡고 시위했다는 이유로 두 명의 흑인 의원을 제명시켜 버렸으니까 같이 시위를 했어도 백인 의원은 제명당하지 않았고 그런 것 그래서 이제 나는 오늘 다시 쉐드 카운티 커미션이 나를 의외로 보내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특히 테네시주의의 공화당 의원 가운데는 공화당은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이런 의원들이 있으면 문제가 있다. 하면서 포올 쇼럴 하원의장은 아니네요. 포올 쇼럴 과 같은 공화당 리더랍니다. 이런 리더가 있는 건 잘못됐는데 이 사람은 막 나무에 매달아서 사람을 사형시켜야지 된다고 주장하고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 그런 주장을 여전히 하는 리더가 있다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시위를 하는 사람을 제명시키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테네시의 KKK단에 어떤 있었고 막 린칭하고 다닌 그런 것들이 조금 현대판으로 바뀐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본인을 하원의원으로 만들어준 것은 뒤에 가만히 앉아서 침묵하고 눈치 보라고 만들어준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블랙 백인 여자 남자 가난한 사람 성전환자 모든 사람들 젊은 사람 등등의 목소리를 다 내라는 건데 그렇게 목소리를 내니까 그들의 뜻에 따라서 세계가 보지 않았는가 나를 제명시키더라 민주주의적인 것이 이렇게 지금 테네시 주의회가 적대적인 환경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은 존 루이스 1965년도 엘라바마 셀마 다리에서 경관에게 매를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나중에는 이분이 조지아주에 가서 오랫동안 정치인을 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숨지신 그분 이분도 아주 연설 잘하죠 음성 좋고 그분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본인도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마음을 많이 키워왔는데 이 존 루이스 전 의원이 2016년도에 플로리다주의 폴스 나이트 클럽에서 성소수자들이 다니는 거기서 그런 것이 목적으로 대량 살상 사건을 일으켜서 49명이 숨졌을 때 연방의사당에서 25시간 동안 바닥에 앉아서 시위를 했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전국 총기협회의 주머니에 놀아나지 말아라 하고 그걸 이제 본인은 이번에 시위할 때도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저의 엄마 저의 아버지 엄마는 선생님이고 아버지는 목사십니다 엄마와 아빠는 저에게 모두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15살 때 맨피스 맨피스 그쪽이거든요 스콜보드 미팅에 엄마 아빠와 함께 갔는데 그때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것이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도 고등학교인가요 중학교인가요 백인 학생이 다니는 학교와 마찬가지로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커리큘럼이 좋아야지 제가 다니고 있는 흑인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대학교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도 전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할머니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가 사시는 그 동네에 오일 파이플라인이 들어오려고 했었대요 그때 이건 안 된다 여기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백인 동네에 안 놓거든요 길 지나갈 때도 하이웨이 지나갈 때도 백인은 편리하게 흑인은 오염을 먹게 이게 미국의 역사입니다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미국의 역사를 다시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 커뮤니티에 그렇게 오일 파이플라인이 딱 들어가려고 했었을 때 본인은 그때도 커뮤니티 오거나이저 였으니까 엄청 반대를 했었고 왜냐하면 그런 곳에 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4배 높고 실제로 할머니도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그렇게 활동을 해서 그걸 이제 끝냈다 그 오일 파이플라인이 그쪽을 지나가지 않았다는 싸워서 이겼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총기 폭력이나 환경에서의 여러가지 인종차별 기본적인 헬스케어 거부 등등 내가 테네시안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공화당 의회는 그때의 총기 규제를 좀 강화해야지 됩니다 시위를 할 때 공화당 의회가 뭘 하고 있었냐면 학교 선생님들에게 총을 주여줘야지 된다 그리고 돈을 1억 4천만 달러 예산을 들여서 공립학교의 가드를 더 강화하고 선생님의 손에 총을 주여주고 그때의 총은 교육구에서 사서 줘야지 되겠죠 선생님에 따라서 원치 않는 사람도 있을텐데 사비로 총을 사서 무장하진 않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으니까 본인이 아주 고가 왔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학교의 군사화지 그것도 그렇게 할 때 학교가 안전해진다는 증거도 없이 왜냐하면 학교에서 초등학교도 거의 금속탐지기 같은 것을 만들어놔도 뚫고 들어가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문 유리 같은 것을 부수고 문을 딱 열고 이렇게 들어가서 총격사건 일으키고 했던데 그래서 안전하다는 증거도 없이 선생님의 손에 총을 쥐어주고 그 선생님이 만약에 아주 분노조절이 안 되는 분이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위험한 무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쭉 설명을 합니다 모든 총기 권리를 확장하는 것을 원하는 미국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나아가서도 피어슨 전 의원이 얘기하기는 전국적으로 공화당이 너무나 백인 보금주의의 아젠다에 집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하고 성전환 학생들에게 힘든 법안들을 만들고 다 찬반이 있을 겁니다 이 같은 안건에 대해서 임산부 임신 투표권 등등 사회안전망 등등에서 그렇게 될 때는 결국은 이 나라는 고통에 빠지고 되고 위험해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이번 사건으로 우리가 작은 승리를 했는데 주지사가 테네시 주지사가 행정명령으로 총을 살 때 신원조회를 좀 강화하도록 발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이제 빌리 주지사는 민주당이니까는요 레드프레그 법안을 만들어라 저 사람이 총을 쥐고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할 수 있다 본인에게도 자살을 할 수도 있으니까는요 그럴 때는 총을 일시적으로 뺏는 판결에 의해서 법원에 그런 것을 만들어라 하고 공화당에 촉구를 했다는 겁니다 주지사가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나는 내가 다시 쫓겨나든지 쫓겨나지 않든지 최선을 다해서 이 총기 규제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 유권자의 편에서 싸울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젊은 시위대 28살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먼저 이 사람보다 먼저 이제 네시빌의 시의회에 대해서 다시 자리에 복귀를 한 조스틴 존스 의원은 27살이고요 우리와 젊은 시위대는 새로운 테네시의 미래다 우리가 침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다시 테네시 주하원으로 복귀하게 될 이름이 뭐였죠 무슨 피어슨 피어슨 무슨 피어슨인가요 나와주세요 조스틴 피어슨 전하원의원 곧 현하원의원이 될 사람이 뉴욕타임스에 보낸 기고문입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3월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0.1% 상승을 해서 완만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2월달에는 0.4% 속도가 조금 이제 느려졌다 식어졌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1년 전과 비교하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5% 올라갔는데 이것도 2월달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겁니다 2월달에는 6% 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는 하기는 에너지 가격이 워낙에 그쯤에 상승됐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올라가는 물가 보면은 집세 옷 한 달 전보다는 올라가는 폭이 조금 슬로우해지긴 했지만요 그리고 내려가는 것은 중고차 트럭 그로설이 조금 내려갔답니다 3월달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 인상이 물가를 좀 잡기는 잡았네 하면서 이게 2022년 말부터 좀 쿨다운됐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예상하기는 0.25% 한 번은 일단 더 올린다는 거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이 도매물가지수를 합쳐서 보잖아요 인플레이션을 볼 때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은 결국은 이게 돈의 가치냐 물건의 가치냐 해서 이제 이자율을 막 올려서 돈의 가치를 낮추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렇게 노동에 대한 대가도 임금상승도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쓸 돈이 조금 없어서 물가상승도 좀 안 될 수 있고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CPI 물가지수라는 것은 소비자물가지수와 도매물가지수 이런 것을 다 합쳐서 결국은 연방준비제도가 파악을 해서 인플레이션 이런 것으로 보는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그런 거죠 이자율 때문에 요즘 대출을 좀 안 해줘서 여기저기서 그런 뉴스 너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스몰비즈니스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힘드시겠다 하는 것 그렇게 되면 경제가 슬로우다운될 수 있다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워낙에 좀 특수하죠 테크놀로지 회사와 엔터테인먼트 회사 셀리콘밸리 쪽의 테크놀로지와 이쪽 로스앤젤레스 주변에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많은데 캘리포니아주는 또 유난히 테크놀로지 회사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그 볼륨이 큽니다 전국적인 것과 비교를 할 때 그래서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 세금을 덜 내잖아요 세금을 덜 내면 캘리포니아 주정부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지역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경제 뉴스로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일론 머스크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미국 매체와 인터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국 매체와도 인터뷰를 하거든요 이거 왜 그럴까 특히 NPR과 인터뷰를 하는데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NPR에서 아니 트위러에서 NPR을 뭐 정부기금을 받는 회사 정부 회사처럼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뭐 국영 매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모스코바의 어떤 국영 매체 중국의 어떤 국영 매체 근데 전체적으로는 NPR이 정부의 기금을 받는 게 10% 미만입니다 뭐 40%는 전반적인 후원 왜 이 후원합니다 하고 트위러에 관한 뉴스를 보도할 때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광고를 만들어서 커머셜을 내보내진 않지만 그래서 어쨌든 정부에서 받는 기금은 10%도 안 되는데 다른 정부에서 보조받는 많은 뭐 방송 뭐 이런 것도 언론 매체가 있는데 꼭 집어서 NPR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NPR이 당장 우리는 그 트위러에서 NPR 그것을 일단 중단하겠다 활동을 안 하겠다 그 언론사로서의 활동을 트위러가 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러의 소유주가 오늘 아침에 NPR 방송과도 인터뷰를 했다니까요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이 그 트위러를 인수하고 나서 인수할 때는 BBC 방송과도 인터뷰했고요 BBC 본사 스튜디오에서 인터뷰하더군요 트위러를 인수를 했어야지만 됐었을 땐 내가 했어야지만 됐기 때문에 했다 근데 하고 보니까 너무나 너무나 고통스럽다 롤러코스트를 타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 그런 얘기를 했고요 레이아프에 대해서도 뭐 이런 얘기를 아무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왜 동시에 쫙 인터뷰를 할까 그리고 BBC 방송도 NPR 방송이 그게 뭐 당신 내가 그렇게 딱 말하자면 딱지를 붙인 것처럼 정부 돈으로 운영되는 방송이 아닌데 말하자면 정부 돈으로 운영이 돼서 뭐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라든가 트럼프의 생각과 다른 것을 보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트럼프 때도 정부 돈으로 했는데 어쨌든 사실은 10% 미만이 광고가 없기 때문에 커머셜 광고가 없기 때문에 다만 후원을 하는 그런 업체는 있고요 그래서 후원업체의 이름은 뭐 가끔 불러주기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나머지 40%는 1년에 몇 번 기금 모금 방송을 하잖아요 며칠씩 그런 때 아마 평소에 듣는 것이 고마워서 여러분들께서 무슨 그곳에 후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컵도 집으로 오고 뭐 수건도 오고 어떤 땐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일론 머스크가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성인의 53%가 낙태약이 합법화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퓨 리서치사 입니다 이건 민주당과 민주당 쪽에 기운 사람 73% 공화당과 공화당 쪽에 기운 사람은 오히려 35%가 낙태약 합법화를 지지를 하고 있고요 젊은 사람일수록 낙태약 합법화 해야지 된다 이런 생각 많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대강해야지 되겠네요 그런데도 공화당에 지금 앞서가는 선두주자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론 디센티스 미츠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 케빈 맥카티 하원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은 낙태약을 텍사스의 한 판사가 23년 동안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아서 써오던 미국 낙태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펫 프리스톤이라는 약을 이미 승인된 것을 무효로 해라 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공화당 지도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고 금요일까지 이제 뭐가 일단락 돼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갈 것 같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어제 박스 뉴스 터커 칼슨 쇼를 보면서 대단한 사람들이다 얼굴이 하나도 안 변하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터커 칼슨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 소송 과정에서 법정 기록으로 나온 거잖아요 나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패션 패션을 가지고 싫어한다 열렬하게 싫어한다 그렇게 다 들통이 났는데도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르다 어제 인터뷰하는데 두 사람 다 능청스럽게 아무런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홍보하는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앞으로도 뭔가가 있잖아요 기소가 되고 설령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나는 대선 출마 멈추지 않는다 중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 맨하탄 법원에 들어가서 판사가 이제 기소장에 입고 할 때 그때 뭐 자발적으로 갔지만 체포된 거잖아요 기소돼서 그때 그 법원 안에 있는 스태프들 그리고 뭐 경관들도 얼마나 울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터프한 사람인 줄 아느냐 그곳에서 정말 살인자 그각 무도한 사람들을 막하니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딱 일처리를 하고 지문 찍고 하는 사람인데 나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울더라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눈물을 막 참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더라 역사상 처음으로 형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34개 혐의에 대해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할 때 터커 칼슨도 아주 열정적으로 싫어한다고 하더니 장단을 아무렇지도 않다는 뜻을 넘어서 장단도 잘 맞추더군요 블라디미르 푸틴은 스마트한 사람이다 라고도 얘기했고 어제 주로 외교관계를 많이 말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리더는 훌륭한 사람이다 시진핑도 현명한 사람이다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또 하나 북한의 김정은과는 지금도 잘 지내고 있다 글쎄요 김정은 위원장과 연락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연락을 하는지 대통령이었다면 핫라인이라도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대통령 신분이 아닌지 그냥 해본 말인지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출마는 할 수 있어요 예전에 한 번 미국에서 감옥 6개월을 감옥살이를 한 사회당의 무슨 뎁스였는데 유진뎁스던가요 너무너무 오래전입니다 그냥 1960년대 이전에 한 1920년대쯤에 이 사람은 그때 노조 열차 노조 이런 파업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내렸는데 사회당이잖아요 하다가 원래는 민주당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감옥살이를 6개월을 하고도 뭐 나갔지만 안 됐죠 당연히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령 감옥에 누가 보내겠습니까 미국에서 미국 망신인데 난 유죄 판결을 받아도 나간다 그때 그 사람도 옥중출마 해가지고 거의 99만 몇 표 거의 100만 표 정도를 얻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서 워렌 하딩이 대통령이 됐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그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탐스카앗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의 정치인도 지금 탐사위원회를 만든다고 했고요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가 오늘 이제 중국을 방문하는데 그러면 임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국빈 방문 자격으로 가서 누구는 지금 꼭 거길 가야 돼 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는 예전에 본인이 감옥에 가고 나오고 했었을 때도 브릭스 브라질하고 중국이랑 인도 이런 나라들이 함께 경제협력 같은 거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러시아도 들어가고 사우스 아프리카도 들어가고 왜냐하면 러시아는 너무나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은 좌파로 낙인 찍힌 사람인데 그런데 아무튼 중국이 브라질에 많은 것을 투자해 주기를 원하면서 왜 중국에 가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시진핑과 같이 어떤 중재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당연히 경제가 목적이겠죠 아주 농업 분야의 사람들 쫙 몰고 갔다고 하는데 중국은 브라질을 무역 파트너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미국도 2월달에 백악관도 방문했잖아요 계산이 중국과도 가까이 미국과도 가까이 아직은 브라질로서는 그럴 수 있는 입장이라고 파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 다음 드리고 싶은 말씀 아시죠 강혜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